배달 올라가다가 또 이런 이런 불쌍한 친구를 만났어 왜 이렇게 불쌍하게 굴냐? 왜 이렇게 불쌍하게 굴어? 응? 너 위에서는 한참 짖더니 왜 이렇게 좋아하냐? 통통해가지고 사람이 그리웠어? 응? 응? 통통하네 시골강아지가 그래 가보자 배달해야지 그쪽 아냐? 어우 무서운 개들이 많은데? 어 이거 봐 왜 무섭게 생긴 개 얘는 진돗개 같은데? 누렁이 흔둥이 그리고 아까 그 이상하게 통통하게 귀엽게 생긴 강아지 예 우체국 택배 기사인데요 여기 오양골 1길 70번지로 왔는데 이거 뭐 이렇게 방문이 많은데 어느 문 앞에다 놔드릴까요? 예 주차장 예 주차장 앞에 뭐 저기 뭐 구워 먹는 거 옆에 탁자 그 위에 놔드릴까요? 앞으로도 거기다 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점이 뭐니? 이 점이 뭐니? 기념사진 나도 찍을래? 기념사진 테이블 위로 했다 테이블 위로 기념사진 기념사진 소녀 기념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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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네들이 친한가봐 자 배달은 다 했고 어 물 먹는다 나 갈게 가리 써 안녕 누랑이한테도 인사하고 가야지 누랑아 나 갈게 잘 있어 안녕 잘 있어 야 너 나 따라올거냐 나 차로 갈거야 가지 말라네 누랑이 오 이 개똥 좀 봐 사람이 그리웠나봐 빨빨대면서 먼저 가는거 봐 숨겨놨나 꿀단지라도 누랑아 나 갈게 잘 있어 안녕